안녕하세요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할 돈을 왜 빌려 줬을까요 평생 착시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쥔 이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자만 내면 된다 원금 안갚아도 된다 원래 빚은 안갚는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그렇게 부자들은 빚을 안갚는데 부자들은 원래 남의 돈을 이용해 가지고 더 크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래 라고 얘기합니다 뭐 자기만 알고 있는 매우 대단한 이야기인 것처럼 떠들어 대는데요 은행에서 돈 빌린건 사채하고 같습니다 절대로 빚을 안갚아 된다라는 개소리에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 빚은 언제든지 자기 인생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노비로 만드는 무서운 거죠 빚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일본에서 1990년대 초반에 대출총량제를 하고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많은 이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공시설에서 자살하는 면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물렸죠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인 거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3억 대출을 받으면 시중검진 8% 적용하면 이자만 240만원입니다 10% 적용하면 300만원입니다 감당이 될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기득권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거대한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금융노예가 600만명이 벌써 포획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벌어졌던 가장 더러운 짓거리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걸려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원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자만 계속 내고 원금은 미루고 또 미루면서 심한 경우에는 지금이 아니라 자식 세대 때까지 빚을 되물려 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 집을 상손시켜 주니까 그 집에 딸려 있는 빚까지 같이 네가 갚아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출 50년 받으면 그래 내가 한 25년 갚고 네가 한 25년 갚아 뭐 이럴 것 같은 거죠 근데 집이 30년 뒤에 40년 뒤에 50년 뒤에 집이 깨끗할까요 아니죠 각종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일본의 국민들이 월세보다도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주담대 원리금으로 내는 게 더 싸움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삽니다 일본의 현재 금리는 1% 밑이죠 0. 몇 프로죠 그런데 집을 안 삽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불폐 신화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집은 오르는 거다 빚을 내서 집을 사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올라서 자산으로 바뀌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파사가 경매의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절할 거고 하우스포어가 다시 나오는 거죠 2012년에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하우스포어는 그래도 빚이 지금보다는 규모가 적었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빚의 규모가 두세 배입니다 그때 1억 2억이었으면 지금은 3억 4억 그때 2,3억이었으면 지금은 5,6억이라는 거죠 저도 제 주변에 빚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5억 빚을 되게 쉽게 생각하더라구요 5억 빚을 내는데 참 그냥 3% 4% 정도의 금리 저금리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겁이 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5억이라고 하는 빚을 저렇게 쉽게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빚을 내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이 없나 봅니다 뭐 두고 보면 알겠죠 그들이 어떤 처지에 몰리죠 뭐 부모님이 부자라서 그 빚을 갚아주는 거면 뭐 그래도 넘길 수 있는 거구요 근데 만약에 갚아줄 누군가가 없으면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가계대출을 부동산담보대출을 40년 50년짜리를 내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 국민연금 나중에 65세에 못 받는 거죠 75세에 겨우 받게 되겠죠 어쩌면 75세도 못 받는 사람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렇게 국민연금을 최대한 느껴주려고 기득권들이 프레임을 짜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지금의 20 30대 되고 많이 걸려들었잖아요 또한 10년 지나면 지금의 10대 20대들이 또 나이를 먹어서 20 30대가 되면 또 순진한 그들을 또 등골 빼먹겠다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또 계속 판을 벌리겠죠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코인도 나중에 또 돌리겠죠 지금은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게 만들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또 그런 줄 세우기 하고 또 그대한 수작질을 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부자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또 계속 끌어들이겠죠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참 별의들이 다 있는 거죠 몇억이 올랐다고 부자가 됐다고 자기들끼리 떠들어 대는데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진짜 점검해 봐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잘 살고 싶다 서울대 가고 싶다 라고 마음먹는 거랑 실제로 서울대 가는 거랑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갈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기다릴 수 있냐 시간을 들리고서 노력할 수 있냐 없냐는 매우 자세하고 매우 복잡하고 세밀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 인생의 진리는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순한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다 단순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우리의 보통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또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루틴을 추구하죠 습관을 추구합니다 왜 새로운 행동들을 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드리는 걸 나름 채적화시켜 놓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계적으로 씻고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뭡니까 그 심의 같은 거에 만능이 틀린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그 다음날에 올리죠 전날 찍은 걸 올린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도 나름 그래도 매일 루틴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모습들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대로 살아가는 거죠 운동도 적정한 시간에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 정도의 러닝을 하죠 뭐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건강도 챙겨야 되는 입장인 거고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다른 누군가한테 내가 제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성공했고 괜찮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야 되라고 지적질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제가 항상 키가 얇고 항상 우유부단하고 항상 인상 많이 쓰고 인상 지금도 인상을 많이 써서 표정이 안 바뀌는데요 뭐 생각을 조금만 깊이 있게 하면 인상 쓴다라고는 얘기를 이미 들을 정도로 제가 인상을 많이 쓰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뭐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더라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까지 뭐 제가 계속 바꿔나가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좀 더 괜찮아져야 돼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 좀 더 신중해져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고 제가 엉터리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부분도 너무 많다는 거죠 함부로 뭔가를 믿고 고지곳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거죠 변동이 항상 있다 변수가 항상 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그걸 기본값으로 생각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더 힘들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진중하게 더 착실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거죠 돈 실물 돈을 가지고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5만원짜리 1장 만원짜리 2장 5천원짜리 4장 천원짜리 10장 이렇게 해가지고 10만원 딱 들고 있으면 지갑이 넣어놓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름 폭료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도 모아서 대외적금 통화를 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든든한 거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마음대로 가 있으면 좋겠는 거죠 달러도 100달러짜리 50달러짜리 10달러짜리 1달러짜리 이렇게 단위별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저기 지갑에 넣어놓고 생활하면 어떻게 씁니까 기분이 그것만으로도 왠지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실물로 만져지니까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지폐로 뭔가를 쓴다는 건 되게 의미 있고 좀 더 느낌이 다른 거죠 그렇게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좀 더 착실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 터지는 경제 충격은 꽤나 심각하고 클 거다라는 거죠 일본에서 가장 더럽게 벌어졌던 일들이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기득권들 재벌가 촛불가 정치 권력들이 이번에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 폭탄을 터뜨린다라고 봄이 막혔습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가 아니라 실점을 보고 그때 맞춰가지고 터뜨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많이 올라가고 무너지고 평생 거지로 노예로 살라고 평생 못 갚을 돈을 빌려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빚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으로도 꽤나 많은 이들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절대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갚지 못할 돈을 아예 빌 생각조차 안 하고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가 벌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태도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활기차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실 겁니다 감사합니다